역대급 프로젝트가 가격을 사실 논할 수가 없죠. 이 세 가지의 원곡자가 직접 특강을 하고 원본 프로젝트도 공유 받는데 69,300원이라면 11개월 동안 44만원에 11 곱하면 얼마야. 거기에 여러 특강 많이 들었잖아요. 그것들의 총 집합을 2만 얼마에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. 죽 이 학생의 EDF. 지금 이제 이 친구가 3년 전에 첫 데모를 들어보면 재능 없어요. 불과 11개월 만에 이런 판라인도 하고 이런 보컬 믹스도 하고 하게 된 이 연결점이 다 이어지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특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좀 동기부여도 없고 기술적인 것도 없고 규칙적인 것도 없고 이제 저분들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